나는 15년의 수영을 버렸다. 잘나가던 수영선수는 잘나가는 수영강사가 되었다. 문득 겁이 났다. 수영강사가 내 커리어의 끝일까? 남들이 가지 않는 물을 가고 싶었다. 그래서 뛰어들었다. 아래로, 아래로, 아래로. 커다란 세상에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. 욕심과 집착이 사라졌다. 물속의 깊이만큼 내 속의 깊이도 깊어져갔다. 나는 꽤 깊은 사람. 뛰어들기 전엔 단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뿐. 대단한 시작은 없어. 시작이 대단한 거지. 프립 그리고 물속의 깊은 사람.